안녕하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네, 이번에는 김명희 작가님의 작품, 단편소설 G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책으로는 발간되지 않았고요. 한국 소설에만 발표가 된 작품입니다. 네, 이렇게 책방에서 들으실 수 있다는 거 좋은 기회라 생각하시고요. 편안히 책방 주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 버스에서 내린 순간 발목 근처가 차고 섬뜩했다. 알 수 없는 기척이 그녀를 툭 치고 재빨리 종족을 감췄다. 놀란 수인이 몸을 움츠리며 발밑을 살폈다. 방금 다른 구멍에서 출몰한 바람이 수인의 바지까랑이를 콱 물고 놓지 않았다. 수인이 그 마을을 다시 찾은 건 몇 년 만이었다. 계획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소읍에 볼일 있어 갔다가 잠시 시간이 남았다. 오래 전 그곳을 떠난 후 그 집에 대한 기업들을 잊으려 애쓰며 살았다. 그토록 외면했던 곳을 오늘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은 그녀. 갑작스런 자신의 결정이 조금 난감했지만 피하지 않기로 했다. 그 집은 현실에서 수십 년 전쯤 과거 속으로 후퇴한 듯 붉게 녹슨 양철 지붕이었고 담벼락은 황토 흙이었다. 새로 개량한 2층 양옥집들이 질비한 그 마을에서 흙집은 그곳이 유일했다. 집 앞에 서자 오래된 흙과 곰팡내가 뒤섞여 악취가 훅 끼쳤다. 어릴 적 상여막을 지날 때면 종종 맡았던 냄새와 흡사했다. 그녀가 폐가 마당을 서성이다 벌판 한가운데 외계행성처럼 떠있는 아파트 단지를 응시했다. 그곳 6층 베란다에 매달린 어떤 두 아이가 행복하게 손을 흔드는 환영이 보였다. 그 두 아이를 향해 수인이 쓸쓸히 미소를 지었다. 호준의 경제력은 늘 존재감이 없었다. 절망처럼 깊은 반 지하방만 전전하던 시절이었다. 수인은 몹시 지쳐있었고 어린 두 아이에게 미안했다. 그녀가 아이들을 위해 용기를 낸 것은 얼마 후였다. 빚이라면 몸소리치던 그녀였다. 평생 카드조차 안 쓰고 현금만 고집했었다. 그런 그녀가 대출을 끼고 벌판 한가운데 꿈의 궁전으로 입주를 성공했다. 간신히 들어간 전세였다. 논 가운데 들어선 아파트라 교통편이 나빴다. 하는 수 없이 중고 승용차로도 있어야 했다. 부부는 어렵게 장만한 중고차로 마음이 뿌듯했다. 그 소식을 듣고 수인의 친정엄마가 찾아왔다. 그녀 엄마가 승용차 앞 유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 수인은 그런 엄마가 늘 탐탁치 않았지만 가만히 기다려주었다. 엄마가 비명을 지른 건 그때였다. 고요히 기도하던 그녀의 엄마가 까물어치듯 차에서 물러났다. 수인과 그녀 남편 박호준도 덩달아 혼절하듯 놀랐다. 수인이 엄마를 다그치듯 물었다. 엄마, 왜 그래? 아니야, 내가 뭘 잘못 봤나 봐. 수인의 엄마는 자신이 본 뭔가를 들키지 않으려 했었다. 세 살 딸아이를 업고 안색을 살피던 수인이 신경질적으로 엄마를 다그쳤다. 글쎄, 뭐냐니까? 아무 일도 아니야. 박서방, 제발 운전 조심해, 알았지? 항상 조심해. 네, 정모님. 수인의 엄마는 뭔가에 놀란 게 분명했다. 그날 그녀의 엄마는 쫓기듯 집으로 돌아갔다. 아파트에 입주한 수인은 이삿짐 풀기에 바빴다. 이제 그녀에게도 화초가 웃어주고 놀이터에 나간 아이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환한 베란다가 생겼다. 두 아이가 내달릴 수 있는 거실이 생겼고 텔레비전에서만 보았던 소파 놓을 자리가 생긴 것이었다. 믿어지지 않았다. 입주 후 한 달이 채 못된 어느 날이었다. 수인의 남편 호준은 교통사고를 내기 시작했다. 꼬박꼬박 감기약 챙겨 먹듯 한 주에 한 건씩 교통사고를 냈다. 모두 뒤에서 앞차를 받은 호준의 과실이 컸다. 한 번은 미군 차와 한 번은 트럭과 한 번은 승용차와 3주 연속 차 사고를 냈다. 귀신이 고칼로루 셨다. 그때마다 보험 처리하고 합의 보며 수인은 더욱 지쳐갔다.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이 터진 것은 새벽이었다. 남편은 자욱한 새벽 안개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60대 노인을 축구공처럼 날려버렸다. 노인은 두개굴 파열로 현장에서 직사했다. 아파트 입주한 지 두 달 만이었다. 큰맘 먹고 새로 맞춘 오렌지빛 커텐은 아직 거실에 매달리지 못한 때였다. 이삿짐을 다 풀기도 전이었다. 이제야 새 집에서 한 번 살아보나 했던 수인은 망연자실했다. 그 아파트 전세도 수인이 몸이 부서지도록 벌어 겨우 장만했던 터였다. 세 살, 여덟 살 어린 남매는 단지 안에 놀이터가 있어 몹시 좋아했었다. 단지 내 놀이터 위치를 다 익히기도 전 두 아이도 그것을 떠나야 할 운명이었다. 아파트에 이사와 막 친해지기 시작했던 옆동 여자들은 딴 세상에 있는 듯 너무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악몽에 시달렸다. 극도의 불안으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끝없는 벼랑 아래로 아득히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남편은 구속되고 수인은 세 살 딸을 얻고 구치소를 드나들었다. 매일 유가족 찾아가 빌고 법원으로 구치소로 그녀의 발은 헐어 말이 아니었다. 고인이 누워있는 장례식장에 찾아가 눈물로 용서를 빌며 매달렸다. 하루아침에 가장이자 아버지를 잃은 그들이었다. 그들은 수인의 옷과 머리를 다 잡아 뜯은 후 합의금 1억을 요구했다. 꿈을 꾸는 것 같은데 좀처럼 깨지 않았다. 수인의 등에 엎인 세 살 아이가 겁에 질려 숨 넘어가도록 울었다. 대출 원리금은 산더미처럼 부풀어갔다. 결국 수인은 몇 푼 안 되는 아파트 전세금을 모두 빼기로 했다. 대출금이 전부였으니 돈이 남을 리만무했다. 수인은 지인들에게 최대한 빚을 내서 돈을 모아봤지만 합의금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녀는 어떻게 하든 구속된 남편을 꺼내놓고 보자는 생각뿐이었다. 아직 낯선 소읍을 발로 누비며 탄원서를 받기 시작했다. 일일이 대문을 두들기고 용기 내어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다. 사람이 나오면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며 도장과 서명을 하나씩 받기 시작했다. 소읍에 있는 마을 전부를 누비며 사정에 도장을 받고 부족부는 공탁을 걸고 호준이 풀려나기를 기다렸다. 몇 달 후 구치소에 가졌던 호준이 곧 석방될 거라는 통보가 왔다. 호준이 풀려나기 이틀 전이었다. 호준의 부서진 차를 현장에서 견인해간 공업사에서 폐차할 것인지 수리할 것인지 물어왔다. 수인은 호준이 그 차를 보면 악몽이 떠오를까 싶어 자신이 그곳을 찾아갔다. 수인의 엄마가 차마 딸만 보낼 수 없어 함께 가겠다고 나섰다. 공업사 뒷곁에 버려진 차의 모습은 처참했다. 수인은 엄마의 손을 잡고 가슴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다가갔다. 새벽 안개 속에서 사람을 들이받고 죽게 한 회색 괴물이 이빨을 감추고 엎드려 있었다. 괴물은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 수인의 목을 물어 뜯을 것만 같았다. 차 앞쪽으로 다가가던 수인의 엄마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맙소사 저거였어. 수인은 두려움 가득한 얼굴로 서서 차를 살폈다. 운전석 위쪽 차 유리와 지붕 이음새가 사람 머리 모양으로 움푹 패어 있었다. 그곳은 둥근 운석이 콱 박혔다 빠진 자리처럼 동그랬다. 깨진 유리 틈마다 망자의 흰 머리카락과 찢긴 두개골 살점이 붉은 딸기잼처럼 끼어 있었다. 수인의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수인의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댔다. 내가 그때 이 차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바로 이 모습을 봤어. 그리고 누군가 붉은 피를 앞유리창에 양동이로 확 뿌리더구나. 너무 끔찍했는데 네가 놀랄까봐 차마 말해줄 수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로 벌어질 수 있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내 딸에게 하늘도 무심하시지? 배차해 주세요. 수인은 단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왔다. 그녀는 곧 출감할 남편에게 그 악몽을 재확인시켜주고 싶지 않았다. 석 달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호주는 집으로 돌아왔다. 빈 손으로 급히 집을 알아보니 갈 곳이 거의 없었다. 손에 쥔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쉽게 추려졌다. 벌판에 농막처럼 지은 비좁은 단감방에 간이 화장실이 밖에 있는 곳이나 허름한 창고가 전부였다. 다른데 더 알아보고 결정할게요. 돌아서는 그녀 얼굴은 무척 어두웠다. 집에 돌아온 수인은 등에서 잠든 딸을 안방에 채우고 거실로 나왔다. 수인과 호주는 거실 이쪽과 저쪽 끝에 앉아 바닥만 보았다. 호주는 교통사고로 구치소에 석 달간 다녀온 후 더욱 말수가 줄어들었다. 얼굴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다. 호주는 본래 매사 자신감이 없었다. 가뜩이나 없던 총기가 더 없어 보였다. 답답했던 수인이 호준을 향해 한마디 했다. 우리 이사 어떡해? 뭔가 해결책 좀 내놔봐. 꼬다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러고만 있지 말고 돈을 좀 구해오든지. 돈? 내가 돈을 어디서 구해? 잘 알면서. 대체 당신 할 줄 아는 게 뭐야? 사기당하는 일 아니면 사고치고 구치소 가는 거 말고는 아무 능력도 없어? 왜 살아? 결혼은 왜 했고 애는 왜 낳았어? 어? 속이 터진 수인이 한마디 하고 주방으로 가버렸다. 저녁 밥을 하려고 보니 쌀도 바닥이었다. 수인은 무슨 정신으로 지금껏 버텼는지 알 수 없었다. 법원으로, 구치소로, 유가족 장례식장으로, 탄원서 받으러 돌아다닌 세월까지 모두 악몽을 꾼 듯 아득했다. 밀린 설거지를 하고 나와보니 호준은 거실에서 옷 입은 채로 코를 골았다. 수인은 그런 남편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수인은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잠든 호준을 물끄러미 보았다. 호준은 앞니 두 개가 유난히 돌출된 것이 설치료를 연상케 했다. 쥐 수인은 입속으로 한 번 더 되뇌어 보았다. 쥐 입을 반쯤 벌리고 잠든 호준. 수인은 자신도 모르게 호준의 잠든 얼굴에서 쥐의 형상을 떠올렸다. 수인은 평생 남편 덕 한 번 본 적 없었다. 착하기만 했지 무엇하나 악착같은 모습이 없던 호준. 그는 하는 일마다 쉽게 포기했고 실패로 귀결 짓는 것에 망설임이 없었다. 수인은 몇 년 전부터 남편을 포기했다.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어린 두 아이와 앞으로 살 날이 막막했다. 다음날 수인은 남편과 집 보러 갈 의욕이 나지 않았다. 한 아이는 없고 한 아이는 걸리고 크로스백을 메고 그녀가 집을 나섰다. 그런 그녀를 호준은 뒤에서 물끄러미 보다 현관문이 닫히자 시선을 텔레비전 화면 쪽으로 돌렸다. 아무리 발품을 팔아보아도 두 아이를 키울 마땅한 집은 없었다. 어느새 하루에 가 기울어 갔다. 부동산 여자는 마지막 집이 하나 있다고 어렵게 입을 뗐다. 며칠 후 그 집을 보러 갔다. 허 벌판에 서 있는 폐가였다. 마당에 들어선 수인은 주변을 돌아보았다. 대문도 담장도 없었다. 집 둘레를 가시덩쿨이 뱀처럼 칭칭 감고 있었다. 그녀의 미간이 심하게 구겨졌다. 수인은 폐가 안쪽에서 누군가 자신을 훔쳐보는 듯한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등에 업었던 아이를 마당 한쪽에 천천히 내렸다. 동생이랑 잠깐 놀고 있어. 엄마 저 안쪽 좀 보고 나올게. 엄마 우리 여기로 이사와? 여덟 살 큰 아이가 천진하게 물었다. 수인은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세 살 딸과 여덟 살 아들은 흙이 덮인 마당에서 마냥 신나 장난쳤다. 부동산 여자가 낡은 현관문에 녹순 열쇠를 힘겹게 밀어넣었다. 현관 유리는 반쯤 깨져 사라졌고 비닐로 덧대어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다. 삭은 테이프가 바람에 펄려겼다. 문을 열자 곰팡내가 확 달려들었다. 수인은 당장이라도 어둠 안쪽에서 뭔가가 덮질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들어가 둘러보세요. 이 마을에서 빈 집은 이곳 하나예요. 땅 주인은 서울 살아서 신경 쓸 일은 없을 거예요. 그 돈에 맞는 집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돌아다녀봤으니 잘 알죠? 수인은 어둡고 침침한 집 안으로 천천히 발을 들여놓았다. 수많은 눈알들이 어딘가에 숨어 자신을 훔쳐보는 듯 했다. 그 불길함은 계속 수인을 물고 늘어졌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머리 위 거미줄이 수인의 목과 뺨을 휘감았다. 그녀는 인상을 찡그리며 자신의 얼굴에서 끈적이는 거미줄을 뜯어냈다. 뜯어낸 거미줄에서 미라가 된 벌레들이 부서졌다. 바닥에 깔린 장판은 낡아 찢어졌고 이리저리 밀려다녔다. 어둠 속에 활보하던 무수한 벌레들이 순식간에 장판 틈새로 숨어들었다. 그 중 채에 몸을 숨기지 못한 벌레가 수인의 발목을 타고 올라왔다. 순간 수인은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발을 털어냈다. 그녀 신발 속으로 파고든 것은 지네와 발가락이 수십 개 달린 검은 노내기들이었다. 그녀가 잽싸게 운동화를 벗어 탈탈 털었다. 수인은 손으로 입을 막고 방문을 열어보았다. 방 안에는 누군가 버리고 간 이불터미가 노렇게 얼룩진 채 쌓여있었다. 쥐들의 안식처가 된 이불터미에서 악취가 흘러나왔다. 바람벽에서 흡덩이들이 굴러떨어져 낡은 장판 위에 개미집처럼 둔덕을 이루고 있었다. 눅눅하고 오래된 흙 냄새는 악취에 가까웠다. 뒤따라 들어온 부동산 여자가 허공에 매달린 백열등을 모두 켰다. 소흡에서 오래전 자취를 감춘 백열등이 아직 그 집 허공에서 그네를 탔다. 등을 다 켰는데도 집안은 어두침침했다. 으악! 어머나, 깜짝이야! 왜 그래요? 부동산 여자가 수인의 비명에 혼비빅산에 물었다. 저, 저기... 수인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 뭔가 있었다. 수인의 눈에 검은 새가 죽어있는 것으로 보였다. 아휴, 애기 엄마, 소리 좀 지르지 마요. 괜히 나까지 심장 떨어지네. 부동산 여자도 겁먹은 얼굴로 그 뭔가를 향해 다가갔다. 검은 스케치북만한 종이가 바닥 한구석에 놓여있었다. 어둡고 침침해 형체가 흐릿했다. 으, 이게 뭐래? 검은 털뭉치 같기도 하고... 부동산 여자가 그것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수인은 그녀 뒤를 따랐다. 우! 수인은 속이 메스꺼웠다. 부동산 여자가 긴장하며 그것을 발로 툭 건드렸다. 으흐, 쥐 끈끈인가 봐요. 전에 살던 사람들이 쥐를 잡으려고 놨었나 보네. 여긴 농촌이고 시골이잖아요. 쥐들이야, 오히려 없는 게 이상하죠. 끈끈이에 붙은 쥐의 사체였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살이 모두 썩고 없었다. 쥐의 털과 가죽은 못비처럼 말라있었다. 두개골과 몸체는 공룡의 뼈처럼 앙상하게 드러나있었다. 그것을 본 순간 수인은 방금 전까지 몰랐던 동물의 사체에 썩는 내가 코끝에 진동하는 듯했다. 악취는 그녀 몸에 끈끈이처럼 둘러붙었다. 수인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무언가가 자신을 낱낱이 훔쳐보는 듯한 불길함이 더욱 엄습했다. 밖에서는 이따금 두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수인은 욕실을 열어보았다. 시커멓게 썩은 물이 거대한 고무 함지박에 담겨 초록색 거품을 키우고 있었다. 썩은 물에서 하수구처럼 악취가 풍겼다. 그 위에 난전을 펼친 거미줄은 정글처럼 우거져 있었다. 욕실 천장에서 기어나온 돈벌레가 전속력으로 벽을 질주하더니 수도꼭지 아래 축축한 철수샘이 속으로 몸을 숨겼다. 한 뼘 크기의 작은 유리창도 다 깨져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깨진 창문 안으로 청가시 덩굴이 얼굴을 들이밀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욕실을 훔쳐 보듯 안쪽으로 줄기를 뻗은 가시 덩굴들 입 위에 있던 푸른 자벌레와 연두빛 사마귀가 욕실 창문을 넘고 있었다. 소리 없이 창문 안으로 막 오른쪽 앞발을 내딛던 사마귀에 돌출된 두 눈과 수인의 눈이 딱 마주쳤다. 순간 수인은 몸소리치며 고개를 돌렸다. 그쪽으로 가면 위험해. 동생 잘 보라 했지. 밖으로 나온 수인이 농수로 쪽으로 다가가는 아들을 향해 외쳤다. 그녀가 침울한 목소리로 부동산 여자에게 물었다. 집 뒷곁 좀 봐도 될까요? 저쪽이에요. 손질은 좀 해야 될 거예요. 워낙 오래 비웠던 집이니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죠. 서울 사는 주인이 부수고 건물 새로 짓는다고 신경을 통 안 썼어요. 집 밖으로 나와 외벽을 둘러보니 상태는 더 심각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흙벽. 골조가 훤히 드러난 곳이 여러 곳이었다. 위태로웠다. 수인은 집 뒤쪽으로 돌아갔다. 수인이 상상했던 뒤랑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다. 부동산 여자가 수인의 마음을 읽은 듯 선수쳤다. 나수로 싹 베고 초강력 제초제 듬뿍 뿌리면 간단해요. 가시 엉겅키와 도깨비풀과 도꼬마리가 뒤엉켜 한 걸음도 들어갈 수 없었다. 군데군데 외벽에 얼은 주먹만한 구멍까지 뚫려 있어 방 안쪽이 훤히 보이는 곳도 있었다. 거긴 철물점 가서 시멘트 반포 사다 바르면 감쪽 같을 거고요. 수인은 눈을 감고 말았다. 보증금은 거의 들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사람이 살 집도 어린 아이들을 키울 집도 못되었다. 집에 돌아와 호준에게 물었지만 그는 어떤 결정도 내려주지 못했다. 그는 세상에서 책임질 일엔 손을 뗀 듯 보였다. 수인이 이사를 가겠다고 했을 때 호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인이 도저히 이사를 못 갈 집이라고 말했을 때도 호준은 고개만 두어 번 끄덕였다. 호준이 가장으로서 할 일은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 남았다는 듯. 수인은 밤새 망설이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떠밀리듯 이사를 결정했다. 이사는 간단했다. 남은 것이라고는 내 식구와 아직 다 풀지 못한 짐 보따리가 전부였다. 평생 새빵 전전하다 낡은 가구 모두 버리고 아파트로 이사간 살림이었다. 이삿짐이라야 쌀 것도 없었다. 다 풀지 못한 짐을 이삿짐 차에 다시 실으면 그뿐. 넋이 나간 수인은 새살배기를 들쳐 얻고 큰 아이 손을 잡고 그것을 나섰다. 아파트는 딱 두 달 만에 수인의 가족을 단지 밖으로 퇴, 뱉어버렸다. 이삿짐 차를 뒤따라 가며 백미러 속으로 코일처럼 감겨드는 그 아파트를 보았다. 해당초 내게 맞지 않는 새 옷이었어. 마당에 이삿짐을 내렸다. 미리 와서 기다리던 수인의 엄마도 안색이 어두웠다. 호주는 철물점에 목과 시멘트와 비닐을 사러 간다고 멀어졌다. 전 주인이 버리고 간 몽당 빗자루로 거미줄을 걷어내며 수인의 엄마가 궁시렁됐다. 내가 그때 이런 사다리 날 줄 알았다. 아휴, 그게 이렇게 될 예시였던 거지 뭐겠니. 아휴, 불쌍한 것. 복도 치지리도 없지. 대체 다 무너져가는 이 집에서 어떻게 저 어린 것들을 키우겠다는 거야? 이게 집이니 헛간이지. 내가 그토록 헉운전 조심해라 조심해라 할 것만. 아이고, 속 터져. 어디서 만나도 저런 밤불출 쭉쩡이를 만나서는 이사 한 번 잘못 가면 집안 망하는 건데 대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집이라고 원 등꼬리 오싹오싹하네. 아니, 돈 못 벌고 무능하면 사고는 치지 말고 네 속은 썩이지 말아야지. 아주 그냥 평생이야 평생 저놈의 인간을 그냥. 딸과 손주가 너무 가여웠다. 그렇다고 자신이 품을 형편도 안 되었다. 그날 수인의 엄마는 폐가를 뒤엎은 가시덤풀들을 뜯어내며 눈물을 닦았다. 세 살 딸을 얻고 낡은 창판을 걷고 집안을 치우고 페인트칠을 하던 수인은 지쳐 말이 없었다. 집 안으로 들어설 때마다 수인은 긴장했다. 언제나 경계의 눈빛으로 문 틈새를 먼저 살폈다. 낮 동안 일어났을 두려움의 깊이는 항상 불길하게 따라붙었다. 차갑고 습한 음기가 가득한 그곳. 수인은 이 집으로 이사 온 후 가슴 밑바닥 어딘가에서 쥐덕같은 몸소리를 느끼곤 했다. 그 불길함을 따라가 보면 언제나 쥐 끈끈이에 붙은 비명이 뾰족한 앞니를 내밀고 소리를 내질렀다. 어떤 죽음은 곧장 신발장 앞 물체로 발견되곤 했다.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었다. 어떤 날은 쥐 일가족이 고스란히 끈끈이에 붙어 존재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렇게 잡아도 밤이면 이방 저방으로 쥐들이 들락거렸다. 한밤중에 물을 마시러 거실에 불을 켜면 한두 마리의 검은 먹구름이 잽싸게 종적을 감췄다. 어떤 날에는 잠자는 수인과 두 아이 이마 위로 먹구름들이 타넘어 다녔다. 외벽 곳곳에서 흙이 헐어내려 주먹만한 구멍이 늘 새롭게 등장했다. 장판 모서리, 신발장 및 장롱 뒤쪽까지 새로운 구멍은 여지없이 생겨났다. 어떤 날에는 물과 전기세보다 쥐 끈끈이 값이 더 들었다. 끈끈이에 붙은 채 아직 살아있는 쥐들을 수인이 작대기로 마당 밖까지 밀쳐냈다. 쥐들은 끈끈이에 붙어 탈출하려다 몸이 반쯤 찢어진 채 빽빽 소리를 질렀다. 날카로운 앞니는 엄청난 공격성을 품고 수인과 두 아이들을 노려보았다. 큰 아이가 비비총탄으로 끈끈이에 붙은 쥐들을 겨냥하며 사격을 즐겼다. 마당에 있는 두 구루의 돌배나무는 끈끈이에 붙은 쥐들을 거름으로 받아 먹고 날이 갈수록 병충해가 빨랐다. 쥐들의 습격에 몸서리 쳤지만 수인은 그나마 내부에 개조한 화장실이 있어 위안을 삼았다. 그녀도 쥐들처럼 점점 말수가 줄어갔다. 그 마을로 이사를 간 후 호주는 동네 농가 밭에서 날품을 팔았다. 벌이는 영 신통치 않았다. 그녀도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었다. 뭐든 해야 내 식구 입에 풀칠을 핥아였다. 아이들이 어려 공장에도 나갈 수 없었다. 수인은 생각 끝에 작은 아이를 옆에 태우고 차 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수인은 또 다른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한참 고민 끝에 수인은 친정엄마 돈을 빌려 폐차 직전에 화물차 두 대를 샀다. 자신에게 기대려는 남편 차와 자신의 차에 건어물을 싣고 슈퍼가 먼 시골 동네로 다니며 장사를 시작했다. 수인이 악착같이 장사를 하고 한밤중에 집에 돌아오면 온종일 라면만 끓여 먹은 아이들은 허기가 져 잠들어 있었다. 집 안은 라면 비닐까지 뒤엉켜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수인은 아이들이 가엾고 참담했지만 잘 자라주는 것으로 감사했다. 아침에 일어나니 비가 내렸다. 수인은 비 오는 날은 장사를 나가지 않았다. 비가 오는 날은 마을회관에서 부침개를 부쳐 먹느라 손님도 나오지 않았다. 아침에 비가 오자 수인은 마당 작은 텃밭을 일구기로 마음먹었다. 뭐든 심어서 단돈 천원이라도 아껴볼 참이었다. 수인이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삽질을 했다. 호준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마당에는 호준의 차가 세워져 있었다. 수인은 남편 차에 씌워진 천막을 들춰보았다. 멸치박스가 거의 팔려나가지 못한 채 쌓여 있었다. 날짜가 제법 되었는지 부패에 가까운 냄새가 후 끼쳤다. 이걸 대체 어쩔 셈이지? 미쳤군. 수인은 지금도 늘어지게 자고 있는 호준을 떠올렸다. 수인은 화도 나고 멸치값 손해볼까 걱정이 앞섰다. 그녀가 잠시 하늘 날씨를 살폈다. 비는 그칠 것 같지 않았다. 오후에라도 자신의 차에 싣고 나가 떠리로 팔아야 하나 고민했다. 한숨을 쉬던 수인은 자신의 차로 갔다. 어제 건어물을 다 팔고 나온 빈 박스들을 마당 한쪽으로 던졌다. 화풀이 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수인은 박스를 던지는 일로 화를 사겼다. 마당 한쪽에는 멸치 장사를 시작한 후 모아놓은 폐지가 수북했다. 그 위로 끝없이 비가 내렸다. 박스를 던지다 말고 적재함에 걸터 앉은 수인이 박스 위로 내리는 빗방울을 넉넉고 팔아봤다. 가뜩이나 정리 안 되는 낡은 집 마당에 고물상처럼 빈 박스까지 쌓여 집은 더 의시년스러웠다. 수인은 비를 맞으며 마당에 쌓인 빈 박스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자신의 차에 실었다. 고물상에 내다 팔 생각이었다. 지난번에도 한 차 실어다 팔고 2만 원을 받아 두 아이들에게 치킨을 사준 적이 있었다. 1톤 화물차 적재함 가득 실고 나니 바닥에 습기로 썩어가는 젖은 박스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젖은 골반치 속마다 벌레들이 들어가 알을 깠다. 종이를 벌레들이 파먹어 언뜻 보아도 박스보다는 흙에 가까웠다. 그것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튼튼한 박스들이었다. 지금은 제 힘을 다 내려놓고 쓸쓸히 흙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땅 속 습기들은 경고했던 박스를 소리소문 없이 파먹었다. 반은 흙이 되고 반은 아직 박스에 머물러 있는 그것을 수인은 한참 들여다보았다. 습기와 벌레의 노가 사라지고 있는 박스에서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 되었다. 수인의 남편 호준은 좀 심하게 착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언성 한 번 높이는 일이 없는 사내였다. 이사를 가는 곳마다 동네 사람들은 악착같은 수인보다 호준을 더 좋아했고 점수를 후하게 주었다. 호준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다. 아니 그보다 더 심해서 문제였다. 그는 늘 낯선 사람에게 사기당하기 일수였고 사기당하기 직전에 수인이 몇 번을 막은 적도 있었다. 수인의 엄마는 호준을 조금 모자란 인간이라 말하기도 했다. 수인은 그런 호준을 볼 때마다 서글펐다. 손빵망이로 사람 잡는가 했던가 차라리 폭력적이거나 악질이었더라면 모두에게 보여줄 상처라도 수인에게 있을 것이었다. 수인은 고요한 호준의 무책임함에 홀로 안으로 붕괴되어 갔다. 부드러운 흙과 풀 속에서 소리 없이 소멸되고 있는 저 박스들. 수인도 출처를 알 수 없는 공격으로부터 점점 녹아내리고 있었다. 이 집으로 이사 온 후 수인은 종종 호준이 전생에 쥐가 아니었을까 생각했다. 한 낮에는 존재를 숨겼다가 밤을 틈타 소리 없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쥐들처럼. 쥐들도 대놓고 수인에게 공격하지는 않았다. 수인의 눈이 닿지 못하는 곳에 숨어 자신의 본능을 채우고 감쪽같이 사라지곤 했다. 쥐들은 침묵 속에 통과하며 수인이 벌어오는 양식과 물품을 야금야금 갉아먹었다. 동네 사람 누구도 수인의 가족 속에 쥐를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인의 마음 속에는 항상 가족같은 쥐에 대한 몸서리가 있었다. 한밤중에 신발장 근처나 욕실 문짝 뒤에서 쥐와 마주친 적도 있다. 그러나 쥐는 절대 수인에게 나서거나 대들지 않고 몸을 숨겼다. 호준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한밤중에 수인이 여러가지 먹고 살 일들에 대해 의논을 하면 마주앉아 졸았다. 단 한 번도 수인에게 대들거나 신체 어디를 물어뜯거나 송곳니를 보인 적이 없다. 호준은 두 아이에게도 언성을 높이거나 매를 들지 않았다. 그렇다고 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나 장차 필요한 양육비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고민하지도 않았다. 내 식구 먹고 살 근심과 두 아이를 야단칠 악역은 항상 수인의 몫으로 돌려졌다. 그 집에 무상으로 동거 중인 쥐들처럼 호준도 눈에 잘 띄지 않았다. 낮 동안 몸을 숨겼던 쥐들은 밤이 되면 활동을 시작했다. 새끼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다. 밤이 되면 호준도 엄청난 성욕이 고개 들었다. 그런 남편이 동물 같아 수인은 한참 전부터 각방을 썼다. 호준은 낮 동안은 순종족이고 가장으로서 무능했지만 밤에는 수컷의 욕구가 충만했다. 밤이면 돌변하는 호준의 늠름한 활동이 증어스러워 수인은 방문을 안으로 굳게 잠갔다. 호준은 방마다 문고리를 모두 망가뜨릴 만큼 집요했다. 낮 동안 전투적으로 돈을 번 수인은 밤이면 녹초가 되었다. 호준은 밤마다 지친 아내를 호시탐탐 노리며 수인이 잠든 방 주변을 맴돌았다. 그의 눈은 야행성 쥐들처럼 밤에만 붉게 불이 켜졌다. 그럴 때마다 수인은 거대한 끈끈이를 상상했다. 그런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모르는 수인은 아니었다. 할 수만 있다면 쥐들의 소리 없는 공격에서 탈출하고 싶었다. 두 아이를 데리고 떠날 곳은 그러나 어디에도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수인은 피곤한 몸으로 가스렌지에 불을 켰다. 안전해야 할 렌지 상판 전체에 들불 번지듯 불이 확 붙었다. 하마터면 수인의 얼굴까지 화상을 입을 뻔했다. 수인은 너무 놀라 벨브를 잠그고 환기했다. 그녀가 식탁에 앉아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다. 수인이 다시 렌지를 노려봤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스레인지에 거대한 불이 붙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가스레인지 저 안쪽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했다. 가스가 노출되는 것이 아니면 그토록 무섭게 불이 붙을 리 없었다. 생각 끝에 그녀는 렌지 상판을 분리해 힘겹게 들춰보았다. 거기 있었다. 커다란 어미지가 붉은 피덩이 새끼 일곱 마리를 품고 수인을 노려보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어미지는 가스레인지 호스를 먹이로 착각했는지 곳곳을 이빨로 갈가 놓은 후였다. 수인은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망연자실한 수인의 뇌리에 한순간에 불타버릴지도 모를 그 집과 한순간 제가 될지도 모를 소중한 두 아이의 비극이 오버랩되었다. 수인은 그만 눈앞이 캄캄했다. 수인이 장사 나가면 종일 집에서 어린 것들 둘이 라면 끓여먹을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화가 난 수인은 호준을 흔들어 깨웠다. 왜 호준이 눈을 반쯤 뜬 채 거실로 나왔다. 수인은 더는 말할 기운도 없었다. 그녀가 말없이 가스레인지 상판 아래를 보여주며 호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호준은 반쯤 입을 벌린 채 한참 그곳을 바라보았다. 수인은 이번만큼은 호준이 악착같이 돈 벌어 그 집을 탈출할 오기를 갖게 되길 기대했다. 호준은 말없이 어미 쥐를 쫓고 논 못 든 새끼 쥐 일곱 마리를 쓰레바퀴에 쓸어 담아 문밖 풀숲으로 내던졌다. 그러고는 가스 직원을 불러 호수를 갈고 그곳으로 끝이었다. 그 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흘 후 수인은 또다시 같은 일을 겪었다. 또다시 렌즈 상판 전체에 불이 확 옮겨붙었다. 수인은 또 한 번 식겁해 주저앉고 말았다. 그날 호준은 집에 없었다. 수인은 고무장갑을 끼고 다시 상판을 틀어 올려보았다. 쥐들은 보이지 않았다. 안쪽을 살펴보니 며칠 전 새로 갈아 끼운 호수를 쥐들이 잘근잘근 갉아놓고 어디론가 잠적했다. 수인은 미간을 찡그리며 렌즈 저 아래쪽을 자세히 살폈다. 쥐 한 쌍이 그 속에서 검은 구슬 같은 두 눈으로 수인을 노려보았다. 새로 입주한 신혼부부 같았다. 수인은 그런 집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무능한 자신을 지보다 먼저 죽이고 싶었다. 두 아이들이 걱정되어 더는 일을 나갈 수도 없었다. 분노한 수인은 눈물도 나지 않았다. 수인은 어느 날 9시 뉴스에서 흘러나올지 모를 일가족 가스 폭발 사망 사건이 그려져 몸소리가 쳐졌다. 최대한 빨리 그 집에서 탈출해야만 했다. 특히나 그녀가 밖에서 장사하는 동안 어린 남매가 하루아침에 가스 폭발 화재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다. 끔찍한 일이었다. 수인은 그 집의 동거 중인 거대한 쥐에게 분노가 치밀었다. 그 집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겠지만 호준에게는 남의 일인 듯했다. 그녀는 그동안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다. 그러나 혼자 벌어 생활하고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수인이 버는 돈은 생활비로 다 녹아졌고 호준이 버는 돈은 자신의 입을 해결하기에도 버거웠다. 그가 화물차에 실은 건어물들은 여러 날 태양 아래 실려다니다 농수로에 버려지기 일수였다. 수인이 호준에게 제발 열심히 살아서 이 집을 벗어나자고 사정해보고 가르쳐봤지만 소용없었다. 호준은 여전히 착했고 소리소문 없이 잠을 잤고 밤이면 미친 듯 섹스를 갈망했다. 당신이 이러고도 사람이야? 저 두 새끼들 어쩔 건데? 불쌍하지도 않아? 애들 산채로 불에 타 죽는 꼴 보고 싶어? 제발 정신 차리고 돈 좀 벌어와. 이 집 당장 벗어나야 한다고. 그 짓거리 밝히듯 돈 좀 벌어오란 말이야. 당신 짐승이야? 제발 정신 차려. 수인이 그의 귀뺨을 휘갈겼다. 호준은 뺨을 막고도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왜 안을? 참을 수가 없어. 한 번만. 응? 제발 한 번만. 마치 밤마다 침입해 들어와 집안 곳곳에 번식하고 숨어있는 쥐들처럼 집에 쌀이 떨어져도 호준은 평화로웠고 밤늦도록 텔레비전을 보다 잠이 들었다. 깊은 밤 잠든 호준의 머리맡에 누군가 앉아있다. 수인이었다. 그녀가 잠든 호준의 얼굴을 뚫어질 듯 노려보고 있었다. 죽여버릴까? 내 인생에서 이 거대한 쥐를 치우고 싶어. 내 새끼들이 위험해. 그녀 손에는 주방에서 꺼낸 시칼이 들려있었다. 한 손에 칼을 쥐고 실성한 듯 잠든 호준을 응시하던 그녀. 수인은 칼을 쥔 손을 부르르 떨었다. 얼마 후 힘없이 일어나 칼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작은 방으로 가 문을 잠그고 쓰러지듯 놓았다. 수인이 피곤해져러 작은 아이를 안고 잠들자 호준은 새벽에 깨어나 그 방문을 두드렸다. 생활비 걱정에 잠을 뒤척이다. 새벽 늦게 잠든 수인. 밖에서 그녀가 누운 방꼬리를 흔드는 인기척이 들려왔다. 남편이었다. 그 소리에 깬 수인이 신경질적으로 밖을 향해 외쳤다. 왜? 미안해. 참을 수가 없어. 한 번만. 문 좀 열어줌. 제발 한 번만. 수인은 남편의 발정난 음성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잠근 방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수인의 품에서 어린 딸이 곤히 잠자고 있었다. 수인은 딸을 품에 꼭 안고 이마를 쓰다듬었다. 며칠 전 렌즈 속에서 보았던 어미 쥐의 눈빛이 떠올랐다. 새끼를 품에 안고 인간을 당당히 노려보던 그 어미 쥐의 눈. 이대로는 정말 안 돼. 수인은 어둠 속에 돌아놓으며 뭔가를 다짐했다. 얼마나 잤을까. 수인은 간밤에 이상한 꿈을 꿨다. 그 집이 거센 폭풍에 폭삭 무너지는 꿈이었다. 수인은 꿈 속에서 장대비를 맞으며 무너진 폐가 속에서 두 아이를 꺼내느라 절규했다. 순식간에 폭삭 주저앉은 그 집 저 안쪽. 두 아이가 황토 흙더미에 깔려 엄마를 부르며 울고 있었다. 수인은 미친 듯 맨손으로 흙더미를 파헤치고 그 속으로 엉금엉금 기어들어갔다. 비는 억수같이 퍼부었다. 먼 곳 벌판에서부터 불어오는 강풍이 단숨에 그곳까지 밀고 들어왔다. 수인은 강풍과 비에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눈을 뜰 수 없었다. 꿈 속에서도 남편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수인은 울며 흙더미 속에서 어린 남매를 간신히 끄집어냈다. 수인이 기적처럼 두 아이를 끄집어낸 바로 그때 간발의 차이로 남은 기둥이 폭삭 무너져 내렸다. 수인과 두 아이는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채 비를 맞으며 마당에 서 있었다. 수인은 악몽 때문에 잠을 깼다. 일어나 보니 두 아이는 수인 곁에서 평온히 잠들어 있었다. 그런 폐가에서 그래도 어미라고 수인의 품에 암겨 잠든 두 아이를 보자 울컥했다. 꿈이었지만 다행히 두 아이를 구했다는 안도의 한숨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간밤 꿈 속에서 얼마나 용을 썼는지 그녀는 옴짝달싹할 수 없을 만큼 사지가 지쳐 있었다. 누운 채 넉넉히 올려다본 천장에 쥐들이 싼 오줌이 여기저기 노랗게 얼룩져 있었다. 일요일이었다. 아침에 힘겹게 일어난 수인은 남편을 식탁에 불러앉혔다. 그가 설치류를 닮은 앞니를 입술로 가리며 그녀 앞에 천천히 앉았다. 수인은 각오한 듯 말했다. 더 이상 이 집에서는 못살아. 내게 딱 2년만 시간을 줘. 당신은 2년 동안만 시골 어머니 집으로 내려가 아이들을 좀 막고 있어. 내가 2년 동안 무슨 짓을 해서라도 전세자금 만들어서 다시 돌아올게. 호준은 놀라지도 않았고 아무 말이 없었다. 수인은 속이 터질 듯 답답했다. 무슨 말이든 해봐. 이 집은 언제 또 가스레인지 호수를 쥐들이 갈가 놓을지 모르잖아. 그게 어떤 상황인지 생각은 있지? 이 집에 두 애들 놔뒀다간 큰일 난다고. 난 더 이상 불안해서 애들만 놓고 장사도 나갈 수가 없어. 우리 여기서 빨리 나가자. 이 집은 사람 살 곳이 못 돼. 이러다 우리 정말 끝장날 거야. 당신 제발 도끼 좀 품고 살아. 내 식구 가장이 대체 어쩌려고 이래. 딱 2년만 좀 정신 차리고 애들을 맡아줘. 그럼 내가 몸에 장기를 팔아서라도 전세자금 만들어서 돌아올게. 지금 우리 넷이 갈 곳이 없잖아. 딱 2년이야. 2년. 딱 2년만 참고 우리 그때 다시 합치자. 응? 호준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벙어리처럼 앉아있는 남편을 보던 수희는 화가 치밀어 벌떡 일어났다. 무슨 말이든 해봐. 당신 벙어리야? 그 집만 밝히지 말고 무슨 말이든 해보라고. 아니면 내가 두 아이들을 맡을 테니 당신이 나가서 2년 안에 전세자금 벌어서 올래? 호준이 오래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나는 둘 다 자신 없어. 수희는 쓰러질 지경이었다. 뭐? 뭐라고? 둘 다? 나는 시골로 못 가. 늙은 울엄녀한테 애들하고 짐이 될 수는 없어. 수희는 호준의 말에 기가 훌렁 넘어갔다. 그럼 저 두 애들 어쩔 건데? 이 집에서 가스 폭발이든 불이 나든 타죽든 상관없어? 당신 자식이잖아. 불쌍하지도 않아? 나도 알아. 그런데 나는 자신이 없어, 여보. 정말 미안해. 수희는 귀를 의심했다. 호준이 2년만 버티면 어떻게든 수희는 돈을 모아 다른 집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부부 정도 바닥이고 남편을 향한 존경도 신뢰도 깨졌지만 애들 아빠니까 살아야 했다. 호준의 대답은 수희는 수희의 상상을 훨씬 더 초월했다. 수희는 어쩌구니 없어 한마디 했다. 그럼 내가 만약 두 애들 당신한테 떠넘기고 갑자기 사라지면 그땐 어쩔 건데? 호준이 망설이다. 역시 조용조용히 겁먹은 눈동자로 대답했다. 나는 두 애들 키우지 못할 거야. 아마도 당신이 나간다면 애들은 고아원에 맡겨야 하겠지. 겁먹고 기죽은 얼굴로 대답하고 있는 호준을 보자. 수희는 순간 사리를 느꼈다. 수희는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다. 당신 그러고도 인간이야? 어떻게, 어떻게 하면 사지 멀쩡한 아빠가 자기 새끼를 고아원에 맡기겠다는 말을 아내에게 할 수 있어? 이를 악무른 수희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가스레인지 속에서 또 끔찍한 기척이 들렸다. 수인이 가스레인지를 노려봤다. 엄마... 아침 잠에서 깬 두 아이가 내복 바람으로 수인에게 달려와서 안겼다. 호주는 잔뜩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었다. 분노로 몸을 떨던 수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어, 진영아, 난데해. 너 돈 좀 있지? 내 목숨을 담보로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할게. 그날 수인은 호중과 갈라섰다. 수인에게 남편은 더 이상 어떤 것도 함께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너무 늦었지만 수인은 더 많이 늦지 않아 다행이라 여겼다. 집은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수인이 마당으로 들어섰다. 오래전 그때보다 집은 더 처참했다. 수인의 가족이 그 집으로 이사를 갔던 때도 이미 그 집은 모두 발을 끄는 폐가였다. 그 후 몇 년이 더 지났다. 더구나 빈 채로 버려졌으니 집의 몰골은 썩어가는 송장에 가까웠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대문도 울타리도 없다. 오늘 보니 그나마 붙어있던 알루미늄 창틀도 누군가 떼갔는지 죽은 사람의 입처럼 검게 뚫려 있었다. 그 안에서 언뜻 검은 그림자가 얼비쳤다. 마당을 서성이던 수인이 깜짝 놀라 검게 뚫린 창문 안을 다시 살폈다. 안쪽에서 누군가 자신을 훔쳐보는 느낌이 들어 몸소리가 쳐졌다. 수인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직은 검은 눈알 두 개가 집 안 어딘가 숨어있는 듯 했다. 사각의 검은 구멍 속을 횡단하는 바람 그것은 망자의 절규처럼 높은 음소리를 냈다. 무너져가는 폐가 담벼락 아래에 페인트가 벗겨진 분홍빛 세발 자전거가 몇 년 전 급히 떠난 어린 주인을 아직 기다렸다. 어느새 정오가 되었는지 태양이 높았다. 이제는 태양의 무게조차 견디지 못하는 그 집 붉게 녹슨 양철 지붕이 햇살을 받자 방금 전보다 한 뼘은 더 기울었다. 미간을 찡그리며 폐가를 돌아보던 수인 그녀가 약속 시간을 확인하며 대류변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서둘러 멀어지는 그녀를 캄캄한 폐가 안쪽에서 누군가 은밀히 내다보고 있었다. 네, 김명희 단편소설 G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